Q. 주천이의 연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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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과한 상황 이승은의 서비스 접근전 버텨냅니다 그럼요 6대2 주천희가 서비스 3대2 주천희 그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이번엔 또 한 번 바깥쪽 코스 완급조절 주천희 이승은 바짝 살라붙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지금 이승은 선수에게는 포인트 자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지켜냈습니다 주천희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본인이 판단대로 자세를 공을 수행하는 능력이 참 좋습니다 투코도 올렸습니다 아 좋아요 주천희 그렇습니다 아쉬워했던 주천희 선수의 표정이었는데요 멋지게 한 번 끝내보려다가 검시를 했습니다 이번 찬스 될까요 대각선 코스에 탑스피인 좌우 흔듭니다 정면으로 좋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이승은 놓치지 않습니다 잘 받네요 네 전후 좌우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랠리 기가 막히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오 좋아요 주천희 선수의 주천희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